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기회가 큰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에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것과 사회주의가 안겨준 리스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됨으로 해서 이젠 투자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반명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베트남 삼성연지법인도 오늘 생산직 대량예고 시작한다던데 드디어 시작되었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기둥뿔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베트남을 먹여 살리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에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혜택 준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베트남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행위도 모자라 한국 뒤통수 칠 준비를 베트남이 했던 것인데요. 이에 붕괴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철수에 돌입한 상황 한국 기업 철수에 베트남이 IMF에게 긴급 자금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배신하려는 베트남에게 호된 교훈을 안겨준 한국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총리짬 민찐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그를 쳐다봤는데요. 총리의 관심은 오로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학원을 얻는 이 삼성전자 복합단지장 최주호 부사장을 만난 총리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치아하며 삼성전자를 위해 베트남이 못해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인데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의 상당수가 베트남에 밀집해 있어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인재들이 필요한 가운데 베트남은 삼성전자 덕분에 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청단 기술을 지닌 인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공장 이전은 물론이고 사업체를 베트남에서 철수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총리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두려운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한다름에 공장을 찾아가 삼성전자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베트남에게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트남 생활 전반에서 삼성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삼성전자 공장에 입사하는 것은 신분 상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린 것이죠. 베트남 정부 역시 삼성전자만을 위해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민 진 총리의 배터리 프로젝트 부지 지원이 바로 그 혜택이죠. 삼성전자가 부지 확보해 골머리를 알차 총리 차원에서 베트남이 삼성전자 부지를 알아봐주고 거기에 대한 최상위 조건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진 총리는 삼성의 투자가 한국과의 전략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베트남이 눈부신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발전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진 총리의 뜨거운 반응과는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베트남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 베트남이 예전처럼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업 철수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베트남의 탁신 경제 위기협화에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은 영향도 겹치면서 많은 수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다른 국가, 인도네시아나 인도와 같은 국가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죠.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51.6%에 달했고 매출 역시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가 46.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 환경 차원에서 많이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기업들이 가장 불만으로 생각한 것은 불투명한 관행과 인허가에 있어서 뇌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였습니다. 베트남 특유의 뇌물이 필요한 환경이 한국 기업에게는 방해 요소였죠. 중국만큼 관시라고 하는 뇌물 문화가 베트남에서도 발달해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과의 인맥은 물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뇌물이 필요한 게 사실. 실제로 최근 베트남 보건장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응우엔 타임룡 전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 키트 판매 비례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흥호 가잉 전 하노이 시인민 위원장 시장도 예산 부실 관리 혐의로 베트남 정부에 의해 잡혔습니다. 검사 키트 업체인 A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임시 허가증을 발급.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뒷배를 봐준 것이 둘통난 것이죠. A테크놀로지의 대표인 판쿠옥 비핵대표는 이 과정에서 사례금으로 소비된 금액이 한화로 436억 원이라고 답했죠. 이처럼 한국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베트남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환영하기보다 한국의 돈과 시설 등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한국인들은 필요 없다고 보는 이들이 있고 불투명한 관행으로 한국 기업들은 고생을 겪어야 했죠. 또한 은근슬쩍 자국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베트남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역시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 입장에서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바르며 성장한 기업인 빈그룹빈그룹이 바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알려진 이 그룹의 회장은 짬리안트 보흥 회장으로 즉석나면 사업을 토대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그는 베트남에서 리조트 사업과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잇따라 추진 빈그룹이 성장하는데 기초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며 이후 이커머스, 의료, FB 분야를 넘어 삼성전자와 겹치는 스마트폰, 자동차 제조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말 그대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면 빈그룹이 뛰어들어 사업을 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들 기업이 삼성전자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입니다. 빈그룹의 자회사이자 스마트폰을 주력을 하고 있는 빈스마트는 LG전자의 스마트폰 분야를 인수하겠다며 한국 스마트폰 기술을 도입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죠. 현재 빈그룹에서 수익성이 좋고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분야가 바로 스마트폰과 자동차 시장인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의 미래라고 판단한 빈그룹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1년 베트남 시장에서 스마트폰 200만 대를 팔아치워 시장 점유율 12.7%를 찍을 만큼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신상품 3종을 선보이면서 삼성의 점유율에 균열을 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죠. 빈그룹은 베트남 내에서도 뇌물을 통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평판면에서 최악인 상황. 그런 빈그룹의 확장을 눈감아주고 있던 베트남 정부에게 삼성전자는 빈정 상할 수밖에 없었죠. 핵심 분야가 달랐으면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기존 점유율을 빈그룹 사나 스마트폰이 점령하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베트남의 발을 빼기로 결정, 스마트폰 라인을 구미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폰 협력사 생산라인 두 곳을 경북 구미 사업장으로 바꿨죠. 삼성전자는 거기에 더해 인도를 비롯한 저가 임금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에도 엄청난 투자를 단행, 베트남 시장 의존을 줄이며 생산라인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제까지 삼성전자의 혜택을 누리며 잘 나가던 베트남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삼성전자의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최근 IMF 도입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베트남 경제는 삼성이 탈베트남 행보에 충격받아 IMF 긴급 지원까지 요청했다고 하죠. 현재 베트남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경제 성장치가 예전과 다르게 밑도는 전망이 나오며 암울한 경제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는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4%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지적 이를 대비할 통화 및 재정정책 시행을 권고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한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 베트남이 믿을 것은 오직 한국 기업들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에게 악재가 될 만한 정책을 고집했는데요. 근로자 최저임금을 장면에 비해 6% 인상하기로 단행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국 사업가들에게 붉은 신호가 펴졌습니다.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금액의 단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베트남 고용자들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였죠. 결국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베트남 탈출의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곳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났죠. 비단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으로 탈베트남의 움직임이 보인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베트남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막대한 혜택을 약속하며 한국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죠. 베트남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성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 의제로 두겠다고 말하며 모든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응애한성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의 추가 세금 감면을 부여하겠다고 주장 그 제일 대상이 한국 기업이라며 제발 베트남에 투자하길 바란다며 선을 싹싹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며 한국을 배신하려는 베트남에게 과연 마음을 열 기업이 있을까요? 정신 차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거리를 두고 더 좋은 곳에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입니다. 자신들의 말에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은혜 베트남인들의 특힘 탈면 삼키고 쓰면 뱉는 국민선 요로 자신들을 믿을 수 없는데 투자를 하겠냐고 한국의 특성 한번 배신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대로 끝이라는 거죠. 한국 기업과 삼성 연관대서 들어온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직하라고요.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베트남 기업의 기술이 전혀 없다는 게 그들이 가장 불린 이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